뭐지? 야채 맛이 되겠는가? 테스트 오 귤 귤이다 테스트 잘랐어요? 오 되네 습도로 가요? 고무구나 연질이구나 아 이래서 아참이 사주면 그렇게 꼽으셨구나 레몬을 컵에서 꼽으셨길래 어떻게 꼽으셨나 했더니 이거였구나 망 망 레몬을 저자리에 놓고 레몬을 꼽아 보시는게 에케를 거기에다 놓고 이렇게 음료를 네 아 넌 이건 샘짜 플러스틱이요? 이거 하려면 2나가잖아 상관없어요 그냥 막 이뻐요 어? 그래요? 네 좋은 정상은 따로 케이스가 있는거죠 숫자가 다 망가져갖고 잘라줘요 또 지득체단 된것 같기도 하고 안 된것 같기도 하고 더 저분해진것 같기도 하고 안 미끄러웠잖아 안 될것 같기도 하고 안 될것 같은데 어? 네 어? 어? 감사합니다.